누나, 핑이 밥이 없네. 어떡하지? 밥 담아줘야 돼. 혀니가 담아줄 거야? 응. 핑이 밥 담아줘. 너무 많이 담았네. 응. 이건 고양이가 먹고, 이건 이마유가 이것저것 먹어도 되는 밥이에요. 응. 핑이 밥은 마루가 먹어도 돼? 응. 고양이는 먹어도 돼요. 핑이, 좀 있다가 먹겠어. 먹겠어? 잘했어. 핑이, 좀 있다가 먹어봐. 알았지? 응. 응. 핑이가 고마워하고, 어, 밥 먹으러 왔네 핑이. 응. 흐흐 흐흐